6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라이브죠.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만 달러를 얼마나 잘 확고하게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인데 일단 3만 달러 지지는 잘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잇따라서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3만 2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지면 바로바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매수자가 달라붙는 게 단기적으로라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만 달러 지지를 받게 만들려는 황소 세력의 노력과 어떤 3만 10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곰 세력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메타 자체가 워낙 커요. 지금 ETF 메타가 워낙 커서 제가 어떤 기대하기에는 3만 달러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지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켓시 유패드에도 일단 황소 세력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2만 8200달러 부근의 21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RSI 상황을 봐도 황소가 우위 세력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3만 1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3만 2400달러 거쳐서 4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요. 하지만 3만 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2만 8500달러를 거쳐서 2만 6천 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장이 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오늘자 분석에서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라켓시 유패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포션을 맞춰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스타일인데 아예 빼버렸어요. 3만 달러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황소 세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깔아놨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5만 5천 달러까지 가는 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야.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라색 라인을 지진을 받으면 항상 보라색 지지 받으면 랠리, 보라색 지지 받으면 랠리, 받으면 랠리, 받았으니까 랠리, 적어도 이 파란색 라인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라인을 뚫어내면 또 보면은 항상 전고 돌파와 유사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만 5천 달러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 적어도 이제 7만 달러를 깨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랠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대감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점을 깔고 있는 기대감이 강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래스노드 데이터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지금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장단기 홀더들의 매수과 변동률을 봤더니 지난주에 이게 영예 수렴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예 수렴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익 상태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도 아닌데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도가 아닌 홀딩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지금 장기 홀더든 단기 홀더든 보니까 2만 6천 달러에서 균형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6천 달러에서 빠져줘야 되는 건데 매도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약세장이라면 약세 기대가 크다라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투자자들은 약세 전망에서 벗어나서 매도를 택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세장이 다가올 거라는 점을 장단기 보유자 모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지금 글래스노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대 포필 같은 경우에는 HSBC, 홍콩 HSBC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거 지금 굉장히 ETF가 화두인데 이게 지금 은행에서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 커스터머들이 HSBC 은행에 가서 비트코인 ETF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리는 시켜달라고 블랙록 휘델리티 이런 월가 세력들 사이에서 지금 날린 거고 홍콩 은행을 통해서는 또 ETF 투자가 또 가능해지고 그렇다라면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뭘까? 이미 이렇게 어떤 비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과정 과정 과정은 이미 지금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음 스텝은 비트코인 현물, 특히 이제 지난주였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게임은 이미 끝났고 방향성은 나왔다는 겁니다. 홍콩에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은행을 통해서 은행 이용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는 이제 현물 ETF 승인이 곧 진행이 될 거고 현물 ETF 역시 은행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는 비트코인 ETF 출시를 계기로 앞으로 더 새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와 트레디파이, 전통은행들이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영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이게 되게 좋다, 무조건 좋다, 또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새로 생긴 디파이 기업들의 영역을 기존의 트레디파이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역 침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전통 금융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버릴 가능성 여기서 전통 금융의 테두리라는 거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막 진입하는 것도 진입하는 거겠지만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됐던 모든 규제가 됐든 뭐가 됐든 과세가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더 높아졌다. 한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해달라고 난리치고 있는 것들도 전통 금융기관들이고 홍콩에서 은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지금 HSBC예요. 굉장히 대표적인 전통 금융기관. 그렇게 좀 바라보실 필요도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HSB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도 투자할 수 있게끔 자사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은행이 그것도 홍콩에서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인 HSBC가 비트코인 ETF를 개인 고객들에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 고객들에게 이 포인트도 중요하죠. 지금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면 홍콩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홍콩에서 거래 규제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중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위안화가 계속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홍콩 달러와 교체를 하면서 시장에 있는 위안화를 흡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돈이 홍콩으로 와서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자본의 출처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승인하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이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 승인 허용 이런 식의 전략적인 전폭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들이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데스크는 왜 좀 딴지를 걸었어요. 사실 지난해 12월에 암호화폐 ETF 상품들 이미 홍콩 거래소에 상장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이슈는 아니다. 약간 딴지성으로 저는 보이던데 그러면서 또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HSBC 고객들이 은행 투자를 통해서 은행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ETF에 접근 가능하게 된 건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이슈인 거지. 이게 지금. HSBC 고객들이 은행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증권 거래소 플랫폼이 아니라 은행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지금 최근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딴지 거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 디지털 커런시 그룹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백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고 이런 말들도 상당히 조금 근거 없이 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서클, USDC의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있다. 시장의 구조가 예전보다 더 성숙했고 잘 규제된 커스터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시장 감시 시스템 이미 구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려됐던 상황들.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사실 제레미 슈얼츠 위스덤트리. 위스점이 아니고 위스덤트리인데 위스점트리로 제가 써놨네요. 위스덤트리 CIO인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최근 제출한 비트코인 ETF의 공통점은 SEC의 가격 조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들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감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블랙록이 지금 이 감시의 대상으로 딱 포함시켜 놓은 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그래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예전과는 완전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래소와 기관 등 플레이어들이 합의된 표준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해서 서로 쌍방향의 감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거기다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월가에서 어마어마한 575개 ETF 상품을 출시한 곳이고 블랙록이 승인 신청을 한 거는 승인될 거라는 의미다라는 말들이 그래서 남은 거겠죠. 거기다가 블랙록이 찍은 게 지금 나스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나스닥은 나무 앞에 커스터디에 대한 지금 사업 진출까지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코를 리플이 인수했을 때 리플 축하합니다. 메타코 인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스닥이 지금 커스터디에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합시다. 나스닥 같이 해. 우리 계속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 만들 거고 커스터디야 니네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레미 숄츠가 하는 얘기는 이번에 위스턴트리가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치 자체가 꽤나 SEC가 바라보기에 그냥 괜찮은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항상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하는데 현물 ETF는 안 되는 거냐. 선물 ETF가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데 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딱 궁금한 포인트를 긁어주더라고요. SEC는 선물 시장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SEC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시켜버린 거고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블랙록이 그걸 대체할 수 있게끔 나스닥을 끌어들여서 실시간으로 다 봐. SEC 니네도 봐. 이렇게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장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레미 알레오도 그렇고 제레미 슈얼츠도 그렇고 제레미네 둘 다 제레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 거죠. 이번에는 그냥 막연하다라기보다 승인될 가능성이 요런 요런 근거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일리가 있게 보여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블랙록과 지금 뭐 위스턴 트리, 발키리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돈나무 언니도 지금 막 난리잖아요. 자기가 블랙록보다 먼저 신청했다고 그래서 먼저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연 그럴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SEC에서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블랙록이 가진 상징성이 있어서 아마 간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매트워크는 비트와이즈 CEO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대표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블랙록의 ETF 신청은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고 이미 IPO를 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오래 들어서 올랐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관심 또 IPO에 대한 관심 실제로 이어질 IPO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소송 이슈 잘 마무리되고 IPO까지 잘 진행을 하기를 또 바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큰 판에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좀 낙관적인 부분에 힘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씻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7초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초 달러면 이게 얼마죠? 이게 우리도 오늘 계산도 안 된다.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블랙록 이번에 그렇고 휘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레이딩 커스터디까지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심지어 채굴까지 하고 있잖아요. JP모건 토큰화 된 USD와 유로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뭘로 진행하고 있다? 조금 아까 김크님이 말씀하셨던 JPM 코인. JPM 코인이 XRP처럼 브릿지 커런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JPM 코인은 지금 JP모건의 내부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고 상장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JP모건에서 블록체인을 총괄하고 있는 오닉스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JP모건 코인, JPM 코인을 상장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XRP와 거의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딱 그 민간 영역의 선수들을 얘기할 때 JP모건의 오닉스와 리플 XRP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상당히 JP모건의 JPM 코인 이거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 이미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해놨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의 이슈였죠. 골드만삭스 마찬가지고 BNY 멜론. BNY 멜론은 워낙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BNY 멜론 같은 경우에도 참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말할 것도 없고. 벤코브 아메리카. 와.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을 얼추 계산했더니 27초 달러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수가 정확한 지역까지는 다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들어와 있고 더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아주 많이 높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비전 자체는 아직 얼리 어댑팅 단계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에서 좀 끝물이죠. 레이트 얼리 어댑팅의 단계인 건데 지금 막 조금 이렇게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거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